어... 뒤로가서 가야할 것 같애요 왜냐면은... 길이 앞에 두고서 한쪽만 막다가 반대쪽에서는 종료들 짤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꾸고 네 선생님 죄송한데 말 끊어서 하는데 말아주세요 거슬려요 어? 끊지 말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기 좋아요님들 네 적당히 막고 뺍시다 오른쪽에는 준비가 좀 빠르네요 왼쪽 뒤로 오죠? 네 오른쪽으로 얘기한거에요 저렇게 한쪽이 좀 빨려오면은 반죽이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네 짤 파워연나 못같이 아무튼 캐스트 해주시고 일단 막고 종료면 파웨어만 깔아주시고 이따가 유행해서 오오오 네 이게 열리고 좀 더 나을거 같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파웨어 한번 깔아줘 그다가 그냥 파웨어 한번 깔아줘 준비 오기 전에 그냥 깔고 불모치고 막 이렇게 해서 네 좀만 더 막고 오우 세면은 좀 뒤로 갈거고 여기 뒤로 빼요 여기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불렀으면은 뒤로 꼽시다 여기도 좀 길이 넓고 가속받을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어가지고 뒤로 가서 가는게 나을거 같거든요 네 앞서부터 막아요 위에 좀비 주시나 위에 좀비 주시나 위에 좀비 주시나 네 좋아요 다행이다 좀비 파이어 먹었고요 네 파이어밖에 안 보이네요 아직 파이어니까 가면서 막아줘요 타워 끼니까 가는게 타워좀 부시고 님들아 요거 바로 빼지 말고 왔더만 좀만 더 막아요 네 타워 스택까지만 좀만 더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가서 타워좀 부서줘요 타워좀 좀만 더 막으면서 빼요 막으면서 최대한 타워좀 부서줘요 타워좀 님들아 막으면서 빼고 막으면서 파이어무셔사랑 타워좀 해주고 안 묻어 좀만 더 좀만 더 타워 깨실때까지 좀만 더 타워..타워 깨나요? 타워 깨고 있나?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뒤로 빼요 이제 뒤로 빼요 더이상 못막아요 타워는 어쩔수 없다 오케이 타워 깼네요 불쭉 빼요 어어 좀비 뉴크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루어도 있네 야 인간템이 없는데 뉴크랑 루어가 나왔어요 저희 좀 이거 참사 못하겠네 야 문 뒤에서 막을건데 일단 제가 볼때는 못막을거 같으니까 앞서부터 좀 막다갑시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막다갑니다 문 열려도 바로 빼지 말고 앞서부터 조금씩 막다갑시다 그리고 이쪽쯤인가 이쪽쯤에 또 테리 하나 있을텐데 예 테리 됐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막아봐요 포이전 바로 깔아주시고 좀만 더 막아봐요 뺄때 아이스 쓰면 되니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른쪽 누워 뒤로와요 뒤로와요 오른쪽 누워 오른쪽 누워 뒤로 뒤로와요 뒤로 쭉 빼요 왼쪽 오른쪽 랜덤이고요 어디보자 제발 어딜까요 왼쪽인가요 왼쪽이네요 왼쪽으로 빼요 왼쪽으로 빼요 왼쪽으로 빼요 왼쪽이래요 왼쪽으로 빼요 왼쪽이 준비 빨라요 어 나 파이어 묻었다 야 나한테만 그래 커버좀 해주세요 오 파이어 깔아줘요 파이어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준비 어 이게 빠르네 일단 계속 막으면서 빼야되거든요 여기는 여기서 막으면서 빼요 막으면서 최대한 막으면서 먹으면서 거리 유지하고 여기 구간은 바로 빼면 안돼요 트리거들 때까지 막아야되거든요 포이즈 굴드면은 한번만 써주시고 있다가 왼쪽에 루어 조심해요 왼쪽에 루어 예 루어 조심하시고 왼쪽에 계속 막아야됩니다 포이즈 썩고 오케이 좋아요 계속 막아야돼요 빼지 말고 오른쪽 일반종기 생거 조심하시고 예 계속 막아요 태피거좀 해주시고 군수대 터치했나요? 오케이 어? 했나? 안했나? 했나요? 했으면 뒤로 군수대 터치했나요? 제가 폰스로리 안뜨거든요 지금 했나요? 안했다 좀만 더 막아요 좀만 더 오케이 뒤로 쭉 빼요 쭉 빼요 쭉 빼요 쭉 빼요 바이오 막는쪽에 써도 트리거 되거든요 그냥 막는쪽에 써줘요 바이오 그냥 갔다가 캠님은 어디가서 그냥 갔다가 쓰고 비벼주시고 요기 타워타 안푸시면 포션 안떠요 상관없어요 근데 어 커버좀 팀커버좀 뒷커버좀 왼쪽에 루어 빨라요 왼쪽에 루어 빨라 여기 문 뒤에서 좀 막고 뺄거구요 님들아 앞에 파이어좋만 깔아줘요 앞에다가 앞에다가 깔아 상관없거든요 바이오좀 깔아줘요 바이오좀 그냥 좋습니다 좋아요 좀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빠를거거든요 보고있으니까 말해드릴게요 위로 올라갔다가 뒤로와요 뒤로와요 뒤로와서 막아요 뒤로와서 좀만 더 막다가 막다가 위에 좀비 아예 보이면 빠질거에요 오케이 쭉 빼요 문 열렸어요 테리스니까 왔던 분 막을거고요 왔던 분 막을거고 치기 시작하면 그냥 피게당 아이스좀 그냥 일단 막아요 일단 막아요 일단 막아 일단 보트럭에 막아봐요 어떻게 시키죠 그냥 어떻게 시키면은 그냥 문안하게 깨는거고 못시키면 어쩔수 없는거고 아쉽게도 좋아요 뒤로와요 루어가 뒤로 내려갈수도 있기때문에 허깅해요 님들아 허깅해요 에이 루어때문에 허깅할거고 쭉 빼요 님들아 허깅해요 그냥 허깅해 허깅하고 스픽 꾹 눌러요 그냥 바로바로 뒤로 무조건 바로 뒤로와요 뒤로오시고 뒤로오고 님들아 계속 뒤에 붙어요 왜냐면은 루어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죽을수도 있어요 괜히 앞에서 막다가 뒤로 쭉 빼요 쭉 빼요 그냥 허깅해요 바로 뒤로 바로 뒤로 루어가 어? 루어때문에 저기 좋아요 됐어요 님들아 핑에서 막아요 핑에서 다시 일반핑에서 열때까지 마면 오후라였었고 어.. 일단은 막다가 막다가 님보라가 님드쓰고 아 있으면 됐거든요 계속 막아요 님들아 뒤로와서 막아요 확신자들 여기서 막은 끝일 건지 and 그냥 계속 막으면 끝이거예요 막으면 끝이거예요 막으면 끝이거예요 계속 막아요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따라왓 리ений 있어요 rua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았... 세 letzten 10, 9, 8, 7, 6, 5, 3, 1 Defend, defend squad Defend until it's still time I can get back Go right, go right Go right side, get back Shouty, protect me Go right, go right, go right Don't open your jump combo Okay, use you Keep your distance I have 5 items, I have zombie items Pick up Alright, I can get back Defend the gap, defend the gap Defend this gap, don't fall barely Okay, defend this gap Until you see 5 second timer Defend it I'm gonna use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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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Alphoix What the fuck, man Yeah, tell everyone you're fucking streaming You dumb cuck You fucking nigger Finish this Finish this What the fuck I'm gonna use potion Oh my god Holy shit Do you guys get back? 3%, 도저히 보고싶다 이 무엇을 봐주신데, 제에게도 시스킬로. 네, 나의 žلة 보았습니다. 지석스는 자꾸 제의 살벌에서 공격을 storage. 제에게도 공격을 하다. 왜 이런 짓을 보고싶다. 진심에 걸어좋거나 배우지 않을까. 전 공격을 잘 안고 싶다. 아무래도 제가kraft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음, who was the live-action cow's stream of times? oh my god, fucking live-action cow fucking reminds me of space cow, bro, holy fuck defend, defend 전화 4배, 5 second 생각나게, 저 아이템 그래, 저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we gonna use you on the middle i should about just stand middle in case you try and poison thank you next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 나 뵙겠습니다 아, 나라가, 나 뵙겠습니다 뭐와, 뵙겠습니다 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맥락 2k PC 이상해요 아저씨가 숨겼다 아저씨가 바닷睡다 잠시 후 testimony 지켜주지 마 1x we can't defend here 1x 1x 상관곱 지금 전화해볼까요? 아 이제 전화해볼까요? 상대해 전화해볼까요? 아직도 안됨 왓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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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급해 5분만 여기 왔는데 이준 하는 시간 니가 우리를 향해 질감 이 글 en LAUGHTER 계획은 내 아ا 나 왜 저래? 내게! 나 랩! 나 랩! 저 랩! 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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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점때 밖에서 막고가는 메타를 한번 저번에 들었던거 같은데 그것때로 한번 해보죠 똑같이 길은요 이번에 좀 두개여가지고 괜히 스톤 막다가 잘릴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더비콘 쪽에 계신분들은 왼쪽으로 빠질거고 오더비콘 아니신분들은 옥쪽 그냥 직진하시면 되요 저쪽분들은 왼쪽으로 빠지면 되고 빛콘 보이죠 지금? 빛콘쪽은 왼쪽으로 빠지면 되고 저요 쭉 빼어 쭉 빼서봐요 쭉 빼서 말했듯이 길이 양쪽이기 때문에 이게 타워었나 길이 켜었나 못봤는데 부위는 또 있으면 다 깨주시고 오케이 타워래요 님들아 부위는 타워 다 깨요 오더비콘 쪽에 있으신분들 타워 깰 때까지 조금만 막아주죠 님들아 오더비콘 쪽 계신분들은 조금만 막아줘요 계속 막아요 계속 막아요 어 뭐야 정백길로 다 갔네 타워좀 부숴줄래요? 오케이 뒤로 빼요 어 길이 양쪽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막는거 추천 안드리고 퍽잉에서 막는거를 좀 추천할게요 님들아 좋아요 윈드 아이스 있으니까 어 텔에다가 그라르를 먼저 쓰고 대충 위험하면 아이스 쓰고 다시 밀어내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요 퍽잉은입니다 길이 양쪽이기 때문에 그 왼쪽분들 좀만 막아줄 수 있나요 타워 지금 오더비콘 쪽분들이 타워 부술거고 왼쪽분들 좀만 막아주세요 좀비 오더비콘 쪽분들은 앞에 있는 정면에 있는 타워 깰거고 오더비콘 안쪽분들은 좀만 좀만 좀비좀 막아줄 수 있나요? 타워 쏴요 타워 쏴요 타워 타워 부숴요 타워 부숴요 안되면 뒤로 빼고 안되면 뒤로 빼고 이게 다 뒤로 빼면서 타웠어요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타웠어요 오케이 뒤로 쭉 빼요 쭉 빼요 쭉 빼서 들어가지 말고 막아보죠 님들아 들어가지 말고 막을건데 빨간 핀쪽 깨야지 와가지고 여기 여기서 막아요 다 빼지 말고 막을거에요 핀쪽에서 막을건데 막읍시다 좀비가 이 초록핀쪽에 테리되는데 그때 거기다가 그라비티 한번 써주고 막다가 포이전 씁시다 그라비티 쓰고 포이전 쓰고 좀비 죽이고 또 막다가 위험은 아이스쓰고 그렇게 하면 될거 같거든요 들어가지 말고 좀비 막합시다 좀비 막합시다 님네 좀비 막고 계속 막아봐요 막다가 위험은 그라비티 써주고 앞에다가 계속 막아야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간거 같은데 막아봅시다 어 좋아요 좀만 더 막다가 앞에다 그라비티 한번 써줘요 그라비티 아프다가 그라비티 그라비티 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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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비 오른쪽에 셋다 들어와요 들어와 오른쪽 셋다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서 나가요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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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서 막지마시고 일어소서 나가요 윈드라 누워에 빨려가요 어 오오오오 아 썼고 윈드라 이제 좀비 막아요 좀비 막으러 좀 맞아요 좀비 막으러 팀쪽에 좀비 막으러 와요 좀비 막으러 줍니다 보스 그만 쏘고 좀비 막으러 오시고 좀비 좀 막다가 어 어 윈드 쿨돌면은 다시 보스 쏘러 갈게요 네 일단 좀비 좀 막아주세요 윈드라 어 윈드 쿨돌때까지나 여기 빠이어가 없나요? 죽었나? 저기 왜 어찌? 일단 계속 막아야되나 들어온거 죽여요 들어온거 죽여 들어온거 죽여요 들어온거 죽여요 괜찮아요 들어온거 죽이면 돼요 침착해요 침착하게 들어온거 죽이고 좋아요 다시 막고 윈드 쿨돌때까지나 윈드 쿨돌면은 다시 보스 쏘러 갈거에요 좋아요 계속 막아요 여기에서 더 넣어봐 안들어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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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좋아요 윈드 쿨돌면 윈드 바로 써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윈드야 이제 다 보스 쏘러 가요 다시 보스 쏘러 가요 보스 쏘러 가시고 윈드 쏘줘요 윈드 앞에다가 윈드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포이즌 깔아주시고 지금들이 아이드 아이드 안써도 되겠다 어어 막다가 막다가 오케이 포이즌 깔아줘요 포이즌 깔아주시고 보스 쏘러 가야 됩니다 보스 쏘요 들어오면 아이스 써주시고 보스 쏘러 가야 됩니다 그냥 아이템 그만 아이템 있는 쪽은 이제 아이템이 커버할거기 때문에 아이스 써줘요 아이스 그 다음에 아이스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님들아 다시 핑쪽으로 좀비막으로 좀 와줘요 좀비막으로 다시 좀비막으로 다시 와주시고 아이템이 쿨이기 때문에 또 좀비막아주시러 오세요 다시 네 좀비좀 막으면서 보스 쥬주고 들어온거 죽여요 들어온거 죽여 안되면은 뒤로 빼면서 최대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최대한 뒤로 빼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좀비 쏘고 네 거리 유지하면서 좀비 쏘야 됩니다 왼쪽에 좀비 왼쪽에 좀비 주시고 오케 오른쪽 뒤로 쭉 빼요 쭉 빼요 오른쪽 오른쪽 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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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쭉 빼요 쭉 빼요 잘 막았어요 먼저 가신분이 뒤로 커버해주고 막는 뒤로 빨리 빼요 물 앞에서 힐 한번 써줘요 좀비 좀 빠르거든요 이게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커버 좋습니다 네 좋아요 뒤로 쭉 빼요 뒤로 쭉 빼시고 오케이 좋아요 타월 다 부숴고 앞에서부터 좀만 막합시다 앞에서부터 앞에서 좀만 막다가 어.. 위로 좀비 샀다 뒤로 쭉 빼요 쭉 빼요 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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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요 쭉 빼시고 쭉 빼시고 위로 좀비가 생기때문에 쭉 빼셔서 뒤로와서 나가요 뒤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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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랑핑에서 나가보요 롤랑핑에서 나가보요 왓간모 남으실거고 파이어좀 먹어봐요 파이어 이스텐대가 어딘가에 없나? 없다고? 이거 맞아? 파이어 바로 써줘요 오른쪽으로 빼요 오른쪽으로 뒤로와요 뒤로와요 안 되면 뒤로와서 파이어 좀 써줘요 파이어 좀 바로 오케이 좋아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막아봐요 예.. 막아봐요 계속 왼쪽군대 막아봐요 왼쪽군대 빨리 빨리 막아봐 오른쪽군대 좀만 쭉 빼요 쭉 빼서 쭉 빼서 좀비오면 윈드 먼저 윈드 먼저 좋아요 들어와서 막아입고 들어와서 빨간빙 쪽에서 막아요 왔던 분 쏴줘요 왔던 분 안 보이도 쏴줘요 여기 똑같이 윈드 먼저 쓴거 좀비오면 윈드 써줘요 윈드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어.. 물나치기 시작하면 아이스 쓰면 되는데 만약에 그 전에 윈드 끝나기 전에 뚫려버리면은 그냥 빠질게요 일단 막아봐요 막아봐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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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요 안 된다 뒤로 쭉 빼요 쭉 빼서 쭉 빼서 허깅해서 템 써요 허깅해서 허깅해서 에스패 허깅해요 무조건 유즈면은 무조건 허깅해요 무조건 허깅하시고 어.. 윈드님은 윗길에다가 윈드 써주시고 윗길에서 윈드 쏘는 길은 좀비 다 맞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위에는 아이스님 대기 밑에는 포이즌 대기하면 될거 같아요 포이즌 파이어 맞죠 아래 아이스가 더 좋지 않아요 아래 아이스가 아래에서 점프 아이스하면 위아래 다 커버돼요 그러면은 아이스가 아래에서 써요 그러면 그러면 될거 같냐 어차피 윈드도 아래에서 써도 맞기 때문에 두개 다 아래에서 써요 두개 다 아이스고 포이즌이랑 파이어는 준비 들어오면 어 써줘요 윈드 써줘요 윈드 써줘요 윈드 써줘요 됐어 어.. 포이즌 써줘요 포이즌 파이어 포이즌 파이어 나이스 이거지 구조동성 포이즌 파이어 영상 제가의 남자 Yankego 터 suo 45 10 9 8 6 5 4 4, 3, 2, 1 Someone take fire please, I'm level 1 I'm gonna drop to the door hard Thanks Why does Lolpan sound depressed? Yeah, why does he sound depressed? I was just about to ask that Why does he sound so sad? What the fuck is going on? Yo Lolpan, are you like, are you okay bro? Yeah, I'm just okay Are you okay? Yo, you know you can always talk to us if there's something bothering you, you know that right? We're the boys here Alex, you were the same guy that just asked Lopez to say white pigs go home Yo, it's not blowing me Dude No, no, I'm not saying it's your fault, I'm talking to Alflix man Yeah Dude, what do you mean bro, I'm so nice to Lolpan Dude, Lolpan is my favorite guy, dude, usually I'm his favorite guy too, man, that's how it works Is that true? Is that true, Lolpan? Yes, it's true, yes it's true, it's true Defend a gap, defend a gap Yo, Shuny Don't fuck out, okay? Wait, Lolpan, don't tell me that's all you eat every day, just eat bread, just eat bread every fucking day, bro, holy fucking shit He found Yo, Shuny Wait, Lolpan, what do you like to eat? Bro, he probably likes to eat bread Ah, yeah, it's bread Oh my god Oh my god Bro, my name is Lolpan Yeah, pan is in Japanese, eh, oh sh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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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at is Lol? What is Lol? What does Lol mean?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Ah, yes, I see Well, it's just, Lolpan is just bread's name Wait, what time is it right now for the server? Uh, two more minutes before the event Oh, yes, three o'clock Two hours, two hours, nine Almost three hours Are you gonna change the map or what? Get defending, get defending We're gonna beat the map, we're gonna beat the map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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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 to us, basically Alright,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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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will do the cover, where is he? Don't be teleported Fire will go Alright, he's fire behind Fire behind now Uh, wind the left side, ice right side I'm, I'm going left Wind, wind the, wind the left side Yo, please shut up Oh my god Mace Windu Yes Fuckin' Yo, that's awesome Oh, goodbye bro, see you later What the fuck was that? Can I use your item? Can I use your item? How do zombies get so close? Holy shit Alright, let's go back Snaps, snaps The music Wait, wait, is the music also reversed? And the A flash also reversed? Oh my god, dude Please don't tell me I'm not gonna say anything We're gonna play the map And you'll sign down Sign down Snap me the Don't, don't die B Snap me the Watch out for push and pull If you're gonna, if you're gonna fall, you can knife her Do you guys not hear music? Or is it just me? Do you guys not hear music? Oh, we have to manual Manual, enable We have to manual Look behind, look behind Go left, go left Look behind, go left Look behind, go left You can shoot a crystal as well Hey, take on it Donate, donate Donate, donate Oh, you next Oh, you next Oh, that's Oh, that's That's Yeah, check the boss Oh,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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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than 50M 쟤러벨 쟤러벨 cooter 답답 해왹하벨 제사는 Judd 이건 grille 예예예예με 얌전uge 머리를 쫌쫌쫌쫌쫌 쫌쫌쫌쫌 몰칭 몰칭 저거 웨이쯤몬라 쓰시려면 웨이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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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냐 대신에 대신에 짐의 깊은 그리고 재생을 이용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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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피해 피해 갱 전기타임 전기타임 제ica your neck! 제이프 요내들!! 제이프 요내들!! 그냥 있는emos 해서 이렇게 뇨 뇨 뇨 connected 잘 parliament Apparently 사용할 때 fueron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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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огда 자 나 다른 실력으로 22만 złynn ilus 성격